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 1184만원으로 지난달보다 1532만원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 471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최근엔 8개월 만에 1억원이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이달 11억 4283만원을 기록했습니다.